네 이번 시간에 이제 스타일에 대해서 진짜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이 영상 웹툰 작가님들을 위한 스케치업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그 저도 이제 스케치업 배경작업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보면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좀 어느정도 스케치업에 대해서 스타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사실 되게 이제 쉬운 부분이 많죠 제가 일일이 다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작가님들이 이제 작업을 바로바로 이어서 하실 때 저한테 일일이 다 도움을 바라시고 있으면 작업 속도나 능률이 효율이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느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이 영상을 만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좀 하려고 하고요 영상이 이제 나오면 필요하신 부분들을 추가로 요청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보완을 이후에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머트리얼에 대해서 좀 하고 스타일에 대해서 좀 하고 요렇게 진행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레이어는 지난번에 이제 사용하는거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여드렸었는데 레이어 좀 사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구요 그 다음에 뭐 그림자 세팅 이라던가 뭐 이런거 또 같이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재질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재질은 기본적으로 이제 앞면 뒷면이 있다고 말씀드렸구요 근데 이제 재질 같은 거를 쓸 때 요런 재질이 있고 요런 오브젝트가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하고 요렇게 요런 것도 설명할 때 여기서 막 꺼내다 쓰면 이거 어딨는지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루비에요 루비 이거 제가 루비 올렸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없으면 이거 추가를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초 뭐 프리미티브 이렇게 치면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나 루비 사이트들에 가서 나옵니다 이거 자 여기서 익스플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재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뭐 재질이 입히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구요 우선 재질의 이 머트리얼의 구성을 보면 인모델 패널이 있고 머트리얼이 일단 크게 두 개 카타고리가 있어요 머트리얼은 이제 하위 폴더들을 보여주는 건데 밑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라에서 보면은 이제 컬러를 사용할 수 있고 네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컬러 중에서도 좀 이름 있는 컬러들 잘 사용하는 것들 좀 있구요 뭐 유리 뭐 쪽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쓰시면 되는데 컬러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여기다가 써도 여기다가 써도 여기다가 써도 네 컬러는 크게 문제가 없고 네 요런 게 있죠 자 얘를 복사를 해서 얘는 이제 그룹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제가 단축키를 쓰고 있으니까 단축키에 대한 부분은 첫 영상 확인해 주시구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얘는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면이구요 얘는 더블클릭해서 세 번 클릭해서 보면은 쪼각쪼각 나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 보면 뷰의 히든지오메트리를 켜서 보시면 안에 이렇게 면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자 어 재질을 입힐 때 얘를 입히면 이렇게 되구요 자 각각 면에다가 입혀지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면이지만 하나로 선택되요 우리가 라인에서 이렇게 라인에서 그거랑 이 라인이랑 두 개의 차이점은 얘는 커브고 얘는 엣지라는 면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얘를 웰드 해주면 얘도 커브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면이 분명 이렇게 쪼각쪼각 되어 있는데 이 쪼각쪼각 되어진 면을 쪼각쪼각 되어진 면을 마우스 클릭해서 소프트 스무스라는 애로 바꿔주면 보시면 부드러워졌죠 몇 군데가 다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면 소프트 엣지를 올려주시면 더 부드러워져요 어떻게 되죠 면이? 한 번에 선택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이 사이사이의 라인들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얘는 각이 져 있죠 근데 얘는 어떤가요? 둥그렇게 보이죠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얘는 어색한 게 좀 덜하죠 폴리곤이 많으니까 근데 얘는 적으니까 좀 어색해요 그렇지만 얘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얘는 이렇게 꺾여져 있는 다각형처럼 보이는데 얘는 부드러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프트 스무스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케치업 같은 프로그램 폴리곤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공면이라는 게 없어요 다 다각형이고 직선입니다 근데 그거를 좀 보완하려고 소프트 스무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걸 적용한 상태다 보니까 면이 한 번에 선택되요 이런 경우에는 재질을 사용할 때 이렇게 전체 면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전체 면에 다 들어가게 되고 개별적인 면으로 바꾸고 싶을 때라면 당연히 이제 히든 지오메트리를 켜서 저는 이제 쉬프트 C인데 이걸 선택을 하고 개별 오브젝트를 재질을 바꿔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여기까지 들어가실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오브젝트의 직접 면에 지금 파란색 점점 점점 있는 이 면에다가 재질을 적용하는 거를 아주 기본적인 재질 입력할 때 아주 원초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지금 그룹이라고 돼 있죠 그룹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룹 안에 들어가면 얘랑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룹 바깥에서 재질을 입혀 버리면 한 덩어리 오브젝트로 다 이렇게 들어가요 됐죠? 보세요 그렇죠? 근데 직접 면에 직접 내가 또 다른 색깔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죠? 얘는 그룹 바깥에서 재질을 입혔고 또 안에 들어가서도 재질을 입혔어요 그래서 얘를 녹색으로 그룹 지금 그룹 바깥에서 얘를 이렇게 변하면 얘만 변해요 얘가 안 변하죠 이 면이 이 면은 그룹 안에 들어와서 작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다가 재질을 입혔는데 내가 이렇게 그룹을 지정을 한 다음에 이거 색깔 바꾸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변화는 변하는데 안 변해요 또는 얘도 그룹으로 만든 다음에 어? 재질을 입히는데 재질이 안 변합니다 이건 면에 직접 재질이 들어갔다는 경우입니다 아... 튕겼네요 네 튕겨서 스케치홈 다시 열고 있습니다 자, 루비를 설치하시면 처음에 로딩 속도가 좀 느려요 특히 2017 버전에서 그렇습니다 다른 버전은 빠른데 2017 버전은 루비를 설치를 많이 하면 좀 늦더라구요 업데이트가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업데이트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업데이트를 자주 안 하기 때문에 네 조금 특징이 그겁니다 루비를 설치 많이 하시면 루비를 설치 많이 했다고 해도 이 루비를 다 드러내놓고 내놓지 않으면 또 빨리 열립니다 지금 저는 몇 가지 열어놨잖아요 이렇게 열어놨는데 이걸 열어놓지 않고 루비를 여기서 다 체크를 마우스 클릭해서 이걸 다 체크를 꺼버리면 또 빨라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재질 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날려먹어가지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재질을 이용하실 때는 그룹과 그룹이 아닌 것들에 대한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안그러면 네 오브젝트가 분명히 재질을 내가 입히고 싶은데 안 들어간다 그럴 때는 재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거 이렇게 됐는데 다른 색깔로 바꾸려고 보니까 부분적으로 안 된다 이럴 때는 면에 직접 가셔서 재질을 입혀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또 다른 색깔로 바꾸면 이제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직접 가서 또 이렇게 입혀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얘를 처음에 원래 아예 원래 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 머트리얼에 보면 디폴트 이거 있어요 이걸 클릭해서 입혀주시면 안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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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럴 때는 스포이드로 얘를 찍어서 찍어서 여기 가보면 여기에 옆에 젖은 게 얘거든요 스포이드로 이렇게 탁 찍어보면 여기 보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걸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재질이 사라지죠 이렇게 되면은 다른 재질을 그룹 바깥에서 맘대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재질의 텍스처가 있는 경우 재질의 텍스처가 있는 경우인데 음 우드로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익스플로드 하고 자 이런 박스 형태는 재질을 클릭해서 입히면 바로 들어가고요 음 여기서 이제 재질을 모양을 바꾸거나 모양이라기보다는 이제 방향을 바꿀 때는 여기 이제 텍스처 마우스 클릭해서 텍스처 포지션이라는 걸 가지고 자 여기서 빨간색을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위치 이동 녹색은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녹색을 만드실 때 안쪽으로 이렇게 작아지면 스케일도 같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점선 있죠 빨간색 점선 아니 파란색 점선 이 각도 이렇게 돌아가는 걸 유지하면서 가시면 스케일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어 그런데 이제 이런 면이 문제예요 이런 면에다가 이렇게 입히면 원하는 방향이 아니죠 이게 좀 너무 네 근데 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이게 우드 나무로 해서 만들 때도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텍스처를 입혔는데 자 이런 게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얘를 제가 복사를 해서 몇 가지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얘도 이제 네 얘도 이상하죠 체질이 자 이렇게 놓고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얘에다가 얘에다가 다 좀 자연스럽게 조금 해보려고 해요 완벽할 순 없지만 자연스럽게 자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 우선 얘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텍스처에 프로젝티드를 켜줍니다 이걸 켜주세요 그럼 자 얘가 텍스처에 프로젝티드가 켜졌기 때문에 어 얘를 다 선택하시고요 다 선택하고 스포이드로 얘에 프로젝티드 된 이 재질 이 재질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면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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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여기에 프로젝트 그러니까 쏴준 거죠 쏴준 것처럼 입혀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네 여기랑 여기랑 다 이어져 있죠 얘가 다각형이라서 그런데 얘도 한번 해볼게요 스포이드로 얘를 찍어서 여기다가 입혀주면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입혀져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스포이드로 얘를 찍어서 얘를 입히면 이렇게 돼요 왜 그렇죠 위에서 내리 얘는 지금 이 방향으로 프로젝트가 된 거잖아요 수직으로 얘처럼 되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얘를 마우스 클릭해서 텍스처에 프로젝트 켜주고 스포이드로 다시 얘를 찍어서 여기다가 입혀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얘가 프로젝트 된 것처럼 이렇게 입혀졌죠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여기는 넓어져 있고 여기는 조밀해져 있죠 왜 그런가요 여기는 경사면이기 때문에 더 넓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려고 얘를 프로젝트를 켜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포이드로 찍어서 얘를 입력해 보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 이런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완하고자 보완하고자 몇몇 루비들에서 몇몇 루비들에서 이걸 지원을 해주는데 대표적인 루비 많이 사용하는 루비가 스케치 UV 라는 루비입니다 이거는 사용하기 좀 어렵다기 보다는 어렵다기 보다는 조금 연습이 필요하여 하십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를 쓸 때 이렇게 하죠 찍고 축을 지정해 주고 마우스로 클릭해서 튜브 맵 해주면 네 보시면 쭉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90을 입력하면 90도 돌려준 거고요 또 화살표에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화살표 위 어 좌우 네 네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조밀하게 간격을 조밀하게 만들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늘려 줄 수도 있고 키보드 그러니까 Shift 누른 다음에 화살표 키를 이것저것 눌러보시면 자기 원하는 대로 방향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은 뭐 이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네 이런 정도로 알아주시면 좀 사용하실 수 있고요 스케치 UV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에서 클릭하고 마우스 클릭 박스 맵 하면 얘를 박스처럼 인식하는 거죠 근데 이거 사용은 조금 공부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입력을 해 줍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스케치 UV 까진 안 가더라도 프로젝트 마우스 클릭해서 사용하는 텍스처의 프로젝트 정도만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간혹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네 왜 프로젝트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왜 안 나오죠 저는 안 나오죠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이렇게 입혀져 있죠 두 가지죠 어 얘는 왜 얘는 왜 이렇게 재질이 이렇게 됐나요 좀 전에 제가 어떻게 됐냐면 얘는 스케일을 막 늘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스케일이 같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케일을 맞추시려면 얘를 익스플로드 했다가 다시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던가 뭐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이면 또 스케일이 작아집니다 또 역시 익스플로드 해서 이거 집어서 다시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려는게 아니었고 어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어 자 그룹 바깥에서 준 재질은 안에 들어가서 면을 클릭하고 마우스 클릭해 보면 텍스쳐가 안 떠요 안 뜨죠 그래서 얘네들은 직접 면에다가 적용을 해 준 것들만 텍스쳐가 뜹니다 그죠 면 전체를 선택하고 해도 텍스쳐가 안 떠요 면 하나만 선택하고 해야 텍스쳐가 이렇게 뜬다는 거죠 요거 요거를 좀 알으셔야 갑자기 뭐 얘도 안 뜹니다 면이 여러 개라서 얘는 뜨죠 면이 한 개니까 근데 그룹으로 된 거는 또 네 저게 안 뜬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텍스쳐만 또 20분이 나왔네요 스타일 네 이제 스타일을 할게요 자 스타일은 네 스타일은 뭐 기본적인 스타일들은 네 여기 보시면 네 스타일 메뉴가 있고 윈도우에도 이렇게 스타일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예전 버전은 예전 버전은 윈도우라는 데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을 열어두시면 되고요 어 어 자 많이 사용들 하시는 게 이 라인으로 작업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보면 어 여기서 보시면 이 디폴트 스타일에 여기 보면 히든 라인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라인으로 추출이 되는 히든 라인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 히든 라인 스타일의 단점은 원기둥에 있어요 원기둥 여기 보시면 원기둥이나 뭐 구우나 이런 것들이 보시면 여기 라인이 없죠 옆에 라인이 외곽 라인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 외곽의 형태를 알려주는 건데 그거는 요 이 세부 메뉴 에디트에 가서 여기 보면 엣지 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엣지 세팅 이 엣지 세팅에 프로파일을 켜 주시면 여기 보면 이 외곽 라인이 살아나요 그죠 보면 얘만 변한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요런 데 그죠 이런 데들이 그러니까 라운드죠 돌아가는 면들의 라인들을 찾아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 9 얘가 이게 없으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주실 때 좋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푹 겹쳐져 있을 때 이런 데는 이런 거 이거 쓰니까 안 되네요 잠시만요 자 얘네들 이렇게 겹쳤을 때 오 얘들은 라인이 없지 않느냐 그 네 이런 거는 사실 오브젝트로 해결을 하셔야 돼서 원래대로 보면 색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보이긴 합니다 색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색이 있기 때문에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히든 라인으로 했을 때는 안 보이죠 네 어쩔 수 없이 이런 때는 일단 프로파일을 켜 준다고 할지라도 안 보이면 마우스 클릭하셔서 인터섹트 페이스 위드 모델이나 셀렉션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네 해주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 마우스 클릭해서 모델 해주면 라인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겹쳐진 부분에 라인을 그려준 거예요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거를 잘못하시면 이 라인들이 또 막 탁 날러붙고 컴퓨터가 갑자기 튕길 수도 있어요 이게 교차점 찾는 부분이라서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활용해서 조금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거는 좀 자세한 내용이라서 네 조금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고요 자 어쨌든 네 여기서 재질들을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은 네 다양한 네 재질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쉐이디드 같은 경우는 재질의 색깔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고 이 디폴트 스타일 말고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케치 엣지 이런 거 보시면 라인을 스케치처럼 바꿔줘요 이 부분도 좀 이따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네 스케치 라인을 어떻게 구성한 건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어떤 분은 뭐 이거를 이제 사용해서 작화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네 여기가 보면은 에디테가 보면은 세팅이 좀 다르죠 여기서 보시면 디테일 옵션을 켜 주면 조금 더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여기도 프로파일 체크하고 네 Depth-Q 같은 경우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라인이 얇아지는 이런 세팅도 있어요 익스텐션은 뭐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거 길어지고 그러는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스타일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한번씩 다 선택을 선택을 해 보세요 해보시면 될 거 같고 엣지에 가서 한번 볼게요 에디트에 가서 엣지 세팅에서 프로파일은 뭐냐면 자 여기도 보면 엣지 세팅이 있고 베이스 세팅 웹그라운드 쭉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프로파일을 체크해 주시면 네 외곽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곽 라인 그래서 프로파일 이 2를 보호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외곽 이런데가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내부에 있는 라인들은 그대로인데 외곽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가 다른 오브젝트랑 겹쳐지는데 이런데들은 두꺼워지죠 단점은 여기가 이렇게 쪼개져 있다는 뜻인거죠 연결이 안 돼 있고 어쨌든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네 여기서 열차가 이렇게 해놓고 한번 해 볼게요 자 자 프로파일은 그래서 외곽 라인을 뜻합니다 1로 해놓으면 엣지 1로 해놓으면 엣지 1로 해놓으면 엣지 네 이렇게 됐을 때 프로파일 체크해 주시면 되고 숫자가 2가 되면 라인의 두께가 분명히 달라지죠 외곽 라인은 두꺼워지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빼겠지 는 뒷면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거는 쓸실 일이 없죠 뒷면 보여줍니다 depth skew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라인이 얇아 보이게 해주는 기능을 해요 반대로 가까이 있는 건 두껍게 보입니다 그러니깐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약간의 원근감이 느껴지는 라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프로파일을 뭐 이 정도 이 정도 해놓고 depth skew 뭐 이런 걸 좀 작업해 주시면 좀 가까이 있을 땐 좀 강조가 되고 멀리 있는 건 약해지는 이런 라인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익스텐션은 뭐냐면 이걸 체크해 놓으면 자 보시면 여기 살짝 메꿔지는 거 보셨죠 익스텐션은 자 얘를 꺼 볼게요 익스텐션은 여기 보시면 이 끄트머리가 뭔가 조금 점처럼 표현이 됐을 거예요 지금 보이는 자 이 익스텐션 수치를 10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이때 어떻게 되죠 여기가 교차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라인의 선이 교차되는데 이게 조금 웃긴 게 연장선으로 교차되는 게 아니고 그냥 X 표시처럼 이렇게 꺾이죠 그래서 얘를 30, 50 해볼게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됐죠 프로파일에는 연장선이 지금 적용 여기에는 지금 안 돼 있는데 얘가 이제 커브나 이런 데는 적용이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커브는 적용 안 되죠 근데 라인 라인도 적용이 안 되네 네 이런 것들은 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이렇게 이렇게 어 뭐 그런 거고요 엔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엔드 포인트에서 이 끝점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에서 끝 안쪽으로 라인 안쪽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면 라인 안쪽으로 두껍게 해줘요 약간 두텁게 그래서 여기 마치 점을 찍어놓은 것 같은 표현이 되죠 얘가 오면 이렇게 점처럼 보여요 잉크가 잉크가 이렇게 약간 뭉친 듯한 느낌 그런 것들 하고 지터는 약간 어긋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약간 자연스러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데들이 끊겼다가 다시 연결돼 있다가 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어긋나게 해줘요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케치 라인 스타일 하실 때 이 지터 정도 체크해 주시면 이제 좀 스케치업으로 작업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덜 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라인 작업을 하시면서 해 주시면 되고 어 여기서 이제 그 익스포트 하실 때 네 익스포트 하실 때 여기서 2D 그래픽으로 익스포트를 하시면 돼요 2D 그래픽으로 2D 그래픽으로 익스포트를 하실 때 옵션을 봅니다 옵션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 이미지 사이즈를 이미지 사이즈를 이미지 사이즈를 안티 알리아스는 이제 이 라인에 이 부드러운 정도 외곽으로 갈수록 약간 부드러운 정도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켜진 상태로 작업하시면 되는데 어 여기 유즈 뷰 사이즈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화면에 있는 이 빌에 있죠 화면 프린트 스크린 한 거랑 거의 같이 나와요 프린트 스크린 내가 프린트 스크린에서 캡쳐 화면 캡쳐한 거랑 똑같이 나오는데 이 유즈 뷰 사이즈를 체크를 하지 하시고 아니 체크 아 죄송합니다 유즈 뷰 사이즈가 체크되어 있으면 지금 1546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46 픽셀 높이는 881 픽셀 이라는 어 걸 사용하는 거고 얘를 체크 해제하면 내가 원하는 이미의 값을 살 수가 있어요 삼촌 이렇게 근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라인의 두께가 보이시죠 근데 얘가 단위가 뭐냐면 이게 픽셀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만약에 얘를 3000으로 작업을 해버리면 3000인데 픽셀은 2가 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얇아 보이겠죠 아까는 1500에서 2 픽셀이기 때문에 이 두께를 유지하지만 이 두께를 어 그런데 어 만약에 이게 3000 지금처럼 3000인 상태라면 3000에 어 2 픽셀을 쓰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얇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 얘를 3000으로 하고요 다시 옵션에 들어가서 이걸 체크를 한 다음에 1500으로 해 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저장한 걸 보면 이게 지금 네 요거랑 조금 이게 지금 설정이 여기서 지금 제가 아까 요거랑 이거를 이렇게 다 켜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조금 보기가 어려워서 제가 요거 세팅을 좀 바꿨어요 뭐냐면 요건 5로 해놓고 이 엔드포인트랑 지터를 껐습니다 이게 좀 보기가 쉬워서 자 보시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 스케치업에서 그냥 프로파일 체크해 놓은 상태로 화면에 프린트 스크린이랑 지금 같은 상태에요 프린트 스크린 화면을 캡처하는거 말하는거죠 프린트 스크린이랑 똑같죠 지금 보시면 디테일이 보일 리가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얘가 얘는 뭐냐면 똑같은 세팅이지만 똑같은 세팅이지만 똑같은 세팅이지만 어 해상도를 저장을 할 때 여기서 2d export 할 때 옵션에 있는 4,000으로 했어요 4,000 더 어떻게 된거죠 네 커진거죠 똑같은 세팅인데 똑같은 세팅인데 커졌는데 상대적으로 라인이 훨씬 더 얇아 보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디테일이 보이는거죠 아 장단 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그런건데 자 이게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면 이 히든 라인 스타일에서는 크게 이런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지는데 스케치 엣지를 한번 볼게요 자 스케치 엣지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라인을 선택을 했다 웹툰에서 이제 사용을 하려고 이 라인을 사용을 한다 네 이런거 어떤게 좋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러니깐 뭐가 되냐면 마땅한게 잘 보이지 않네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디테일이 지금 거의 표현이 안 되죠 가까이 있는건 다 되지만 이런 데 디테일이라던가 좀 이런데들이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그렇죠 얘도 그렇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디테일이 좀 잘 표현이 안 됩니다 네 디테일이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이럴 때 어 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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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천으로 해서 저장을 하면 자 여기서 지금 이대로 유출표 사이즈로 저장을 했을 때 네 디테일이랑 조금 네 차이가 나죠 네 이런데 보시면 제가 지금 조금 얘가 조금 스타일이 그렇게 좋은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 정도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제가 볼게요 여기는 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는 뷰를 네 export 할 때 옵션에서 요거를 체크래지하고 오천으로 했어요 오천으로 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납니다 상대적으로 얇아지면서 네 이런데는 좀 설명이 되죠 디테일이랑 이런게 그리고 이제 세세하게 보시면 디테일이 좀 설명이 돼요 근데 얘는 그냥 화면 보이는 그대로 1500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 라인이 이제 두껍죠 좀 더 두껍고 이런 디테일 표현이 조금 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뭉개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같이 활용하시는게 좋아요 라인이 너무 얇은데 라인이 너무 얇아서 이건 좋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참고 이렇게 어느정도 따서 하시던가 아니면 네 또 여기서의 디테일이 필요하면 또 얘를 가져다가 좀 사용을 하시던가 아니면 두 개를 좀 겹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는 이제 겹쳐서 좀 많이 써보고 쓰고 같거든요 얘를 들어서 얘를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이제 놓으면 당연히 사이즈는 작아 보이겠죠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요 그 다음에 얘를 멀티플라이 뭐 이런거 정도 해주면 얇은 라인이랑 겹쳐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반대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라인이 좀 너무 선명해서 드러나는데 얘네를 뭐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얘를 드래그해서 다시 여기다 갖다 놓는거죠 너무 크니까 컨트롤 T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뭐 효과적인 방법을 딱 정확하게 전달 드린다기 보다는 둘의 차이점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선명한 라인들이 추가가 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하죠 얘네들도 여기서 오히려 복사해서 얘를 올리고 멀티플라이 된 다음에 뭐 지우개 같은 거로 살짝살짝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인들을 좀 더 이제 보완해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 라인에 요 설정된 이 값이랑 요거 이제 픽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값이에요 상대적인 값이 아니라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얘를 그 export 하실 때 어 요 사이즈를 내가 어떤 걸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라인의 두께가 조절이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후에 여기 보면 스타일에 지금 이렇게 라인들이 있잖아요 이 라인을 내가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이용하시면 내 선을 가지고 또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그게 쉽진 않아요 바로 되진 않고요 그래서 좀 몇 번 테스트를 해 봐야 돼요 내 라인이 내 라인 같이 나오는데 네 그걸 하는 것이 뭐냐면 스타일 빌더 라는 프로그램이죠 자 스타일 빌더는 뭐냐면 스케치업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같이 깔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타일 빌더예요 이 스타일 빌더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뭐냐면 테이프 같이 이렇게 이거 그냥 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명한 테이프 근데 투명한 테이프에다가 어떤 건 길게 테이프를 붙인 거고 어떤 건 좀 짧게 붙인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 투시도를 그리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투명한 테이프에는 라인이 하나씩 그려져 있습니다 그 라인을 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 라인에다가 얘를 이렇게 해서 집어 넣으면 투명한 테이프에 매직으로 얇은 라인을 그려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라인의 종류가 오일리 세 개죠 그래서 각각 모양이 다른 라인을 세 개를 그려주면 번갈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라인을 그리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래서 얘네를 다 선택해서 각각의 테이프마다 전부 다 이렇게 넣어주면 지금 이게 따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선택해서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라인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라인 여기에 지금 표현된 이 라인을 직접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여기서 보시면 제너레이 템플릿 제너레이 템플릿을 만들어서 이 템플릿을 저장을 하시면 PNG 파일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PNG 파일을 포토샵에서 여셔가지고 뭐 얘기나 오기만 해보죠 save as 바탕화면에다가 저장 포토샵에서 오픈 PNG 파일이 어디 있나 네 여기 스타일 템플릿 PNG 라고 있죠 이걸 열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라인을 그려주는 거예요 마우스를 그리면 당연히 이제 더 네 여러분 뭐 타블렛이나 그런 걸 그리셔도 되고 직접 종이에 그리시고 싶은 분은 종이에 그려서 그 부분을 포토샵에서 합성하시면 돼요 포토샵이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해서 라인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그리면 좀 안 되니까 뭐 이걸 수정하기가 좀 그러니까 레이어를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추가하셔서 만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이게 이제 자기 스타일을 만드는 방법인데 물론 이제 내 라인을 딱 그렸다고 해서 정말 내 라인처럼 바로 나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보면 여기서 그렸던 라인하고 실제로 적용되는 게 조금 달라 보여요 세이브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png 파일로 다시 원래 거에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png 네 여기 있네요 여기다가 덮어씌우기를 할게요 덮어씌우기를 한 다음에 여기 스타일 빌더 스타일 빌더 스타일 빌더에 가서 new new 스타일을 열어 주시고요 여기서 load 템플릿 load 템플릿 아까 했던 걸 열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좀 전에 그렸던 라인 있어요 이게 그게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가서 그 라인을 가지고 이걸 표현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내 라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뭐 괜찮네요 의외로 의외로 마우스로 그리는 게 또 괜찮더라고요 타블렛으로 그리면 뭔가 멋지게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간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여기서 이거 이 길이라던가 제너레이트 할 때 요거 템플릿을 좀 여러 이거 이런걸 다양하게 써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트로크 두께도 더 두껍게도 할 수 있어요 이런거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자 얘를 어 세이브 세이브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뭐 노네임 이름이 없다고 나오죠 세팅에 한번 가보세요 세팅 자 여기사가 음 Y 스타일 이렇게 하고 번호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페이드 팩토를 제일 작게 해주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제일 작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엣지 이펙트나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체크를 해보세요 체크해보면은 뭐 데프 스퀴는 좀 멀어질수록 얇아지는 거 말하는 거죠 파일은 외곽 라인 두께 말하는 거고 네 익스텐션도 화면 좀 지저분하시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고요 어 네 네 네 이것도 저도 제일 작게 해 놓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이걸 설정해 놓으면 이게 좀 디테일을 위해서 나중에 다 조절 가능한데 이렇게 0으로 해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세이브를 합니다 세이브를 하실 때 네 스타일을 저장된 데다가 해주시면 좋은데 뭐 그냥 일단 바탕화면에 해볼게요 네 여기서 해놓고 네 여기서 이제 스타일을 불립니다 여기서 스타일을 부르실 때 여기 보면 이제 그 Create New Style 도 있고 어 네 여기 보면 스타일이 이렇게 돼 있죠 자 Open or Create Collection Open 을 눌러 주시고요 바탕화면에 갑니다 그러면은 네 그 다음에 폴더 선택을 눌러줘요 파일이 보이는 건 아니고 폴더 선택을 눌러주면 여기에 폴더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엉뚱한 폴더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 주시면 예 이렇게 스타일이 적용되죠 본거랑 또 다르죠 그래서 보시면 어 이렇게 보이는데 또 중요한 건 얘를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요 내가 2D 그래픽으로 이렇게 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헷갈리네요 자 5000으로 할게요 너무 큰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해놓고 익스포트를 했다 네 그렇게 해놓으면 실제로 되게 두꺼워 보였던 이미지인데 실제로 열어보면 네 또 얇아져 있죠 네 그래서 어 스케치업에서 보여지는 거랑 실제로 이렇게 변환되는 거랑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요런 것들을 좀 어 감안을 하시고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자 요런 요런 찌꺼기들이 나오는 거는 아마도 음 디테일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디테일도 살짝 낮춰 주시면 조금 보완이 됩니다 보완이 되고요 어 네 여기서 아마 요거 이런 것들 이런 거 보정을 좀씩 해보시면 좀 더 좋은 스타일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번 정도 자기가 연습을 해놓으시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영상이 계속 길어지네요 네 어 자 다시 스타일 부분으로 가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설명을 했고요 사실 여기서 제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 네 이거 텍스처가 보이는 거랑 텍스처가 보이지 않고 색으로 표현해 주는 거 이렇게 색으로 표현해 주면 이제 좋은 점은 이 영역을 내가 해당 영역을 선택할 때 좀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외부로 내보내시면 이 영역을 선택할 때 스포이드로 여기를 찍거나 뭐 그랬을 때 좀 편하거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음 익스포트 2D 그래픽 역시 여기서도 네 여기서 보시면 8.8을 열어 주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마술봉으로 선택을 할 때 네 네 TMS 커지고 네 컨티규어스 커지고 네 이렇게 선택하면 네 이렇게 5 정도만 할게요 네 이렇게 선택하면 이제 이 영역을 내가 원하는 영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어떤 면에서는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여기는 지금 보면 불필요하게 그라데이션이 돼 있죠 그라데이션 자 이 그라데이션은 네 뭐냐면 여기 보면은 백그라운드예요 그래서 이 스카이가 좀 체크되어 있는데 이걸 체크 해제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원톤으로 바뀌죠 자 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놓으시면 하얀색이 되고요 됐죠 네 이런 식으로 그라운드랑 스카이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렇게 하시고 여기 가서 음 네 이렇게 해주면은 히든 라인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히든 라인 스타일이 되는 거고 네 요거는 이제 명암 관계가 있는 거 라인 스타일이고 명암 관계가 없는 하얀색 네 여기서 이거를 네 여기 가서 이 색깔을 바꾸면 이렇게 나옵니다 색깔이 이 라인이 백그라운드 색깔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워터마크가 있는데 워터마크는 음 좋은 점은 워터마크의 좋은 점은 백에다가 노이즈 같은 효과들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음 보시면 자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네 노이즈를 필터를 한번 넣어 볼게요 네 넣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그 워터마크라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오버레이 그 오버레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덮어씌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제 백그라운드 들어가면은 투명한 부분에 오브젝트가 없는 부분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산을 만들고 배경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 뒤에서 넣어주면 되고 오버레이는 앞에 덮어씌워지는 건데 덮어씌워지는 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모델하고의 블렌드 어떻게 섞을 것이냐 마스크 기능도 해줍니다 마스크는 라인이나 이런 데가 다 그러니까 검정색 부분이 흰색 부분 중에 일부가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러프하게 만들어줘요 됐죠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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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약하게 하면 조금 선명해지고 네 보이시죠 여기 그래서 이제 최대치로 해놓으면 거칠게 라인이 표현 되는 거죠 마치 이제 뭐 크레파스 뭐 이런 거 색연필로 그린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제 Next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얘가 이 면에 이제 전체를 핏 맞출 것이냐 아니면 포지션을 찍을 것이냐 뭐 이런 뜻인데 요거는 좀 헷갈리니까 얘를 마크 이걸 뺄게요 이렇게 해놓고 스트레치 하면은 이게 전체를 다 씌운다는 뜻이고 타일드 하면은 네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스케일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옵션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크기를 포토샵에서 어느 정도 지정해서 오시는 게 좋아요 됐죠 포지션은 내가 위치를 위로 찍을 것인지 아래로 찍을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이게 네 네 여기서 요렇게 해놓고 요렇게 해놓고 요렇게 해놓고 요거에 따라서 왜 바뀌는 게 포지션으로 돼 있으면 밑에서부터 이미지가 시작하는 거죠 위에는 위에서부터 시작하고 만약에 내가 하늘을 배경으로 넣고 싶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찍어놓는 게 좀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뷰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지평선에 걸치는 게 아니고 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뜨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작업을 좀 해봤고요 네 요거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도 이것도 요걸 풀면 여기다가 꽉 채워져요 여기 좌우로 이거를 체크하면 요기 이 부분은 적용 안 되죠 이미지의 비례를 지켜준다는 뜻이죠 자 이런 건 어디서 쓰냐 만약에 내가 배경을 어 뭐 도시라던가 뭐 아니면 해 달 이런 걸 넣었다 근데 이걸 해제해버리면 가로로 쭉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락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체크를 해제하고 오면 네 뭔 말 뜬지 알겠죠 이렇게 늘었다가 줄었다 그래서 요걸 사용하면은 되게 효과적으로 작업하실 수 있어요 물론 뭐 개인에 따라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걸 해놓으시면 리터치를 안 하고도 새로 그리지 않더라도 되게 그냥 어느 정도 괜찮은 이미지들을 뽑아내실 수가 있어서 요렇게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터마크 잘 사용하시면 돼요 추가로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올릴 수 있어요 다른 걸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올리면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요 워터마크를 사용하시면 좀 유리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리고는 크게 네 뭐 배경에 사진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인데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은 아닐 수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타일까지 다 봤네요 자 마지막으로 저장하실 때 저장하실 때 이 png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png 파일로 저장하시면 네 이렇게 이제 배경 없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데 이런 데들이 네 투명하게 저장 됩니다 투명하게 그래서 하실 때 png 로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 옵션을 네 이거 트랜스페런스 백그라운드를 체크하셔야 돼요 네 체크를 해놓고 png 로 저장하시면 배경이 뚫립니다 뒤에 배경 합성하실 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배경을 따로 따실 필요가 없으니까 png 파일 저장은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타일까지 한번 다 다뤄 봤습니다 부족하신 부분들은 연락을 해 주시면 제가 또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레이어 사용하는 거나 이런 거 조금 못했는데 그건 이제 이후에 좀 더 보완해서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